장마전선은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안 지방에 꼼짝 않고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과 전남 지역 곳곳으로는 호우경북까지 내려졌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경주에서만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낮 동안 활동하실 때는 빗줄기가 다소 약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긴장에끔 놓지 마시고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에 머물다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에서 50에서 100mm, 영덕과 울진 지역은 30에서 80,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포항과 영덕 28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낮에는 조금 더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분포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휴일까지 내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비가 오락가락할 테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